안녕하십니까 양대영TV입니다. 오늘은 6월 14일 1부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무지막지하게 불이한 삶의 현장에서 부대끼면서 살아오신 여러분들이 노고해 격려와 응원을 보냅니다. 그리고 마음이 많이 상셨을 여러분을 생각합니다. 오늘은 이재명은 재판사관왕 한국정치의 최대 불안요인이라는 제목의 칼럼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공화당이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과 관련하여 제3자 뇌물수수 등 혐의로 추가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관련한 재판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우리 공화당 조원진 당대표는 13일 보도자료를 내고 법원이 이화영 전 경기도평화부지사에 대한 1심 재판에서 중형을 선고한 지 5세 만에 검찰이 당시 경기도지사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 제3자 뇌물 혐의로 추가 기소함에 따라 이재명 대표는 재판사관왕이 되었다면서 국민의 불안과 정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이재명 대표에 대한 재판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조원진 당대표는 이재명 대표의 쌍방울 대북 송금 혐의 기소는 대한민국의 주적인 북한과의 공모와 뇌물과 관련되어 있는 매우 막중한 사건이다. 국민이 보고 있는 만큼 법원은 법리와 증거로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해야 한다면서 쌍방울 대북 송금 전면 재수사를 해야 한다며 특검 법안을 발의하는 더불어민주당은 자중자해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조원진 당대표는 이재명 대표는 공직선거법 위반, 대장동, 백현동, 성남FC 등 뇌물 배임, 위중교사 사건에 대한 재판도 진행 중이다. 어느 하나 가벼운 사안이 없는 재판이다면서 이재명 대표야말로 한국 정치의 최대 불안 요인이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끝으로 조원진 당대표는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커질수록 이재명 당이 되어가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은 검사 탄핵, 특검법 처리 강행 등 온갖 무리수를 두면서 국회를 폭력적으로 운영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한국 정치 최대의 불안 요인인 이재명 대표를 교체할 시기가 다가오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이재명 대본원 민주당 대표의 사업 리스크가 재점화하면서 이 대표의 연임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이 대표가 쌍방을 대북 송금 의혹으로 기소되면서 받게 될 재판은 4개로 늘어났습니다. 서울과 수선으로 오가며 주 최대 사회법정에 설 가능성도 제기가 됐습니다. 정상적인 대표적 수행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우려가 벌써 나오고 있습니다. 14일 민주당은 이 대표의 사업 리스크 확신을 차단하는 데 당력을 총집중하고 있습니다. 쌍방을 대북 송금 의혹으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1심 중령을 선고받은 지 나흘 만에 검찰이 이 대표를 제3자 내물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하자 민주당은 전방위 업무에 나섰습니다. 이 대표 측근들은 연일 사법부를 향해 편파적 판결, 정적주의용 정치기술하며 공세를 퍼붓고 있습니다. 다만 이 대표가 오는 8월 전당대회 연임 도전을 목전에 둔 상황에서 사법 리스크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는 데 대한 우려도 감지가 되고 있습니다. 이 대표는 현재 주 3매 법정이 서고 있습니다. 위증교사 혐의 월요일 대장동 백현동 성남FC 위례신도시 이혹 화요일 금요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금요일로 기소돼 서울중앙지법에서 1심 재판 3개를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북송금 사건 추가 기소로 수원지법을 오가가며 받아야 하는 재판이 추가로 늘면서 최대 주 4회 재판을 받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당무를 비롯해 상임위와 본회의 등 이정활동에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야권의 한 관계자는 이 대표는 재판을 직접 지휘하는 스타일이라 주 3회 재판만으로도 이미 업무 역량이 한계치에 도달했다. 당무의 신경을 쓸 여력이 없어 보였다며 여기서 재판이 하나 더 늘면 이 대표 본인 역시 감당하기 어렵지 않겠나라고 예측했습니다. 원조 친 이재명계 사장인 정성호 민주당 의원도 공개적으로 우려를 표했습니다. 정 의원은 전날 한 언론 인터뷰에서 이 대표의 연임 가능성을 놓고 현재로서는 모르겠다 본인도 많은 고심이 있는 것 같다며 우회적으로 부정적 의사를 내비쳤습니다. 이재명은 대표의 연임을 거쳐 대권 가도록 하는 구상에도 악재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얘기입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회대표는 13일 민주당은 지금의 2회 독자가 영원하리라 생각하겠지만 국민을 두려워하지 않는 오만한 권력은 하루살이에 불과하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추 원회대표는 이날 오전 여의도 중앙당사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에서 민주당이 국회의장과 법서위원장을 독식해 사실상 무소불위의 힘을 갖추고 온갖 악법을 통해 2회 독재체제를 철흥성으로 만들려 한다고 질타했습니다. 그는 게다가 초강경파 친명 위원들이 위원장이 된 과방위와 법사위는 충선 경쟁이라도 하듯 벌써 첫 회의까지 일방적으로 강행해 입법폭주의 포문을 열었다며 이러한 입법폭주에 날개를 달아줄 악법을 연일 발휘하고 있으니 그 폭주의 끝이 어디일지 참으로 우려스럽다고 했습니다. 추 원회대표는 검찰이 전날 쌍방을 불법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 이 대표를 불구속 기소한 것을 언급하며 우리 국민은 더 이상 수사검사에 대한 특검이나 탄핵같은 민주당의 정치적 횡포를 보고 싶어 하지 않는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국민이 가능한 빨리 진실을 알 수 있도록 이 대표와 민주당은 사법 방해가 아니라 정상적 사법 절차에 정상적으로 성실히 임해주시기를 바란다고 촉구했습니다. 사법부를 향해서도 신속한 재판을 통해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대한민국 헌정 전체의 리스크로 증폭되지 않도록 사법부의 존재의 이유를 확실히 보여줄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대목에서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정청래 국회 법사위원장은 법학원 무지전 사람인데 위원장 완장을 찾습니다. 국회의 상임위원회의 임원회의가 아니고 무슨 아래 왼쪽 향후에 동네 양아치 수준의 본인들 맘대로 떠들고 이사봉 두드리고 잘들 놉니다. 국민의힘이 얻은 국민의힘이 얻은 45%의 민인은 다수결에 철저히 무시되고 조만간에 인과응보가 될 것입니다. 그래 법대로 하자 이재명대로 법대로 하고 지켜보겠습니다. 법대로 얼마나 하는지 참 국제적인 해외톱빛감입니다. 법대로 하십시오. 미 대사관저 담을 넘어가 사제폭탄을 터뜨린 자가 법사위원장이라 법에 대하여 전문지식과 상식이 전무한데 어떻게 모든 법안을 수정검토할 자격과 능력이 있는가 어떻게 이런 자가 법사위원장이라니 국회의 실상이 한심하기만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도 무지막지하게 불이한 자들과 부대끼면서 살아가실 여러분들이 노고에 격려와 응원을 보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양대영TV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안녕히 계십시오.